세 식구의 특별한 결혼식 행복한 세 신랑 요소를 보이며 정민 씨는 아름다운 신부, 아내와 감동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제일 많이 오빠를 믿는 게 성실함이거든요 잘 보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행복하게 해주려고요 두 분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동건 고소영 씨 축하드리고요 여전히 금슬이 좋네요 옳지 않아요 누가, 누가요 아니 누가 둘째까지 있는 아빠, 엄마로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뭐 20대 후반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이번 주 뉴스에 충격이 아직 크슴라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 저 다음 뉴스 갈게요, 지영 씨 네, 불타는 금요일 서울 항복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еди 경미 젊이들 사이에 둘러싸인 이분 잘생겼다 황의장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지난주 중월이죠 강남 한복판을 뜨겁게 달군 이 발걸음의 주인공 수식어가 필요없는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 밴드가 함께하는 한 행사에 참석한 황정민 씨는 이날 특별히 무대에 올라 애착곡을 굴렀는데요 노랗다官 fel an 어떻게라는 거거든요 진짜 뮤지컬 배우고 있잖아요 아우 멋져요 안녕하세요 황정민씨 아니 악보청 한 복판에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런 날이 있네요 제가 기분이 어떠세요? 잘 부르셨어요? 완전 떨려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황정민씨도 더러워요? 그럼요 제가 가수가 아닌데요 생목인가요? 방금 들으신 노래만큼이나 꾸미먹고 뜨거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황정민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을 슬슬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또 영화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국제시장이라는 작품을 부산에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20대로 나오고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연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40대시잖아요 20대는 어떻게 보톡스? 아니요 필러? cg cg 확실하네요 cg으로 황정민씨 인터뷰 때마다 빨리 좀 40대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40 정도 되면 굉장히 즐겁게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어릴 때 그때 생각과 어떻게 좀 잘 일을 네 많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단 뭐 일적인 면에서는 네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안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 마음으로 네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 찾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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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희 어머니도 나보고 피했으니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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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황정민은 지방 촬영을 좋아한다 아니 황정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 배우들 이런 거? 유부남 배우들은 지방 촬영을 좋아한다 특히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특히 좋아하긴 해요 아빠 뭐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덤이에요 하루 종일 침대가 등장에 딱 붙어서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요 일어나면 침대가 다시 올라요 자 그럼 최민식 씨 발언 한번 뜯어볼게요 짠! 나도 모양 빠지는 캐릭터인데 황정민은 나보다 너와 나 저 형님 왜 저랬나 모르겠는데 둘째 객진인데 둘째 객진 저기 근데 여기 있는 게 좀 잠깐 저는 의문이었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셨다고 하니까 잠깐만 얘를 얘를 이렇게 하고 김현철 씨는 얼굴도 못 나오는 걸로 황정민 형이 대학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같이 동아리였어요 무슨 동아리? 만남의 시도라고요 마당극도 하고 현철이가 연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기 가르쳤죠 어땠어요? 뭐가 되게 답답했죠 2013 대중상 수상 소감 나에게는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다 황정민처럼 치열하게 살고 싶다 기분 좋은 자극을 주었던 우리 황정민 씨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상을 받은 만큼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이렇게 같은 친구가 동시대에